겸은 스스로 사양해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사양해서 하지 않는 경우 그게 겸이고 예는 예측하다 할 때 예죠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데 본인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을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고 그거와 대비되는 대대를 이루는 것이 겸인데 스스로 사양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대대를 이루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왜 겸, 겸손, 겸양이죠 겸손, 겸양 왜 겸손, 겸양해야 되는가 서계전이죠 서계전, 이 괴의 순서를 설명하는 서계전이 말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 크게 어우른 자는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것이니 겸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여기입니다 유대자 유대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큰 것이 있는 자죠 큰 것이 있는 자 자기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것이니 겸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겸양의 길은 큰 것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지도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의 길 큰 것을 가진 사람이 가득 차면 오만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겸으로 받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옛날에 왕, 만인지상 이 나라 안에 만인지상인 왕이 자신을 칭할 때는 과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과인, 과인이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 과인이, 과인의 뜻이 이러하니 부디 경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뭐냐면 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이런 뜻이 좀 있으니까 경들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만인지상인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지닌 사람은 가득 차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죠 하늘과 땅, 귀신과 사람이 모두 미워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우른 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게 큰 것을 지닌 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대유죠 대유 이 겸괴 이전에 있는 괴가 대유죠 대유 크게 어우르는 길입니다 제가 이 설명드릴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정당이겠다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 정당의 정강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원으로 받아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 공동체가 적절하겠다 그 종교의 교리에 동의하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죠 그게 이 대유죠 크게 어우르는 길 이렇게 이 유대자라는 것은 크게 어우른 자죠 대유의 도를 달성한 사람 일종의 정당의 지도자 교회, 종교, 사찰, 사원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은 가득 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겸으로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유라는 것은 아주 많은 다중을 크게 어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무리의 지도자는 왜 겸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어떤 행동을 하면 왕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항상 생기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왕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항상 언제나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일만 항상 할 수 있느냐 언제나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일만 계속해서 한다 그럴 수 없죠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왕은 모든 백성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 수는 없습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펴면 일부는 만족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겸손하다 겸양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사양해서 하지 않는 것 왕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왕이 어떤 국가의 큰 공동체의 어떤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만을 갖는 사람도 항상 생기기 때문에 왕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대신들의 중위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왕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죠 자기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크게 어울렸기 때문에 자기 밑에 이 무수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과 과가 따르기 때문에 물러나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도 겸양의 길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겸의 길은 쉽게 말하면 유대자 크게 어울른 자 크게 어울른 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일종의 큰 회사의 CEO라면 큰 회사 작은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의 CEO가 마냥 물러나 있는다 이것도 좀 아니겠죠 그렇지만 큰 회사라면 큰 회사에는 임원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임직원이 다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라면 큰 회사의 CEO는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역시도 회사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고 정책이 집행되면 그로 인해서 좀 좋아지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좀 힘들어지는 부서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우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겸의 길입니다 겸의 길 겸의 길의 어떤 종합적인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겸의 괴효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겸의 길 1단계 초륙 겸겸 군자 용섭 대천길 처음에 음이오니 겸손함을 겸손하게 하는 상이다 군자가 이로써 대천을 건너면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겸 겸손함을 겸손하게 하는 상이다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겸손하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군자가 이로써 대천을 건너면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천을 건넌다는 표현은 그동안 몇 번 나왔죠 설명드렸습니다 일종의 대천 너머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려있는 자세이죠 대천 너머의 새로운 세상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왜 겸손함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대천을 건너는 것이 되는가 지금 여기서 겸의 길을 가는 군자는 큰 무리를 거느린 지도자입니다 큰 무리를 거느린 지도자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접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기겠죠 그런 것이 군자가 대천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러나 있음으로써 이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단계 의미 두 번째의 원이 겸손함을 노래 부르는 상이다 정하면 기라리라 이 표현이 좀 엉뚱하죠 겸손함을 노래 부른다 이게 무슨 취지냐 하면 1단계에서 군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군자가 딱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군자가 모르지 않는데 겸양의 도우를 행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걸로 끝이죠 여기서 군자가 겸손하게 됐을 때 상대방도 이 사람들도 겸손한 예로써 군자를 합당하게 대하면 겸의 길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공동체가 모든 일이 잘 태평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겸의 길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끝나지 못하고 2단계로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자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군자에게 겸손함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지금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자는 2단계에 이르면 겸손함을 노래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표현이 겸손함을 노래 부른다 명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군자가 본인이 겸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내가 군자가 설명이 좀 어색한데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취지는 뭐냐 하면 1단계에서 겸손하게 대하는데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계속 겸손함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2단계로 가면 겸손함을 이제 노래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겸손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묵시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를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단계 양이 세 번째 오니 겸손함을 애써 행해야 하는 상이다 군자에게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길하리라 이제는 로겸이 나왔습니다 로겸 로라는 것은 로 필요하다 할 때 로죠 애쓸 로입니다 애쓰는 것이 로입니다 노력할 때 노죠 그래서 세 번째 오니 겸손함을 애써 행해야 하는 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겸의 길은 1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군자가 겸양의 도를 행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역시 겸양의 도로 화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에서 끝이 나면 좋은데 안 끝났죠 그래서 2단계에는 군자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명겸 노래 부른다고 했습니다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종의 무원의 압력인데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겸손한 겸양의 도로 화답하도록 일종의 무원의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3단계 주역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군자는 더 이상 겸손하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화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를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느냐라고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여기 보시죠 군자에게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기라리라 이게 그 말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군자 유종 유종 마치려는 바가 있다면 군자가 어떤 구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치겠다라고 도모하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여기서 겸손함을 애써 행하는 것도 괜찮다 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따로 추구하는 바가 없다면 겸의 길은 역시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겸손하게 대할 것이 아니고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우리가 보통 군자가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막연하게는 군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을 법한데 주역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주역이 말하는 겸양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군자에게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3단계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여기서 또 참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죠 추구하는 바가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4단계 볼까요 4단계 음이 네 번째에 오니 불리할 것이 없다 겸양을 휘둘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겸이죠 휘겸 주역이 한문 표현이 아주 압축적인 표현이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겸에서 휘겸으로 왔습니다 겸손함을 휘두르는 것이죠 앞에 겸겸 명겸 로겸 휘겸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걸 눈여겨보는 게 상당히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도 상대방이 겸손함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4단계에 가서는 불리할 게 없다 마음 놓고 겸양을 휘둘러라 이건 일종의 굉장한 일종의 경고죠 압박이고 본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과시하는 휘두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5단계 6단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단계 보시죠 의미 다섯 번째 온이 그 이웃함으로 인해 부유해지지를 못하는 상이다 이로운 것은 이로써 밀고 들어가서 치는 것이다 이제 군자의 3단계 4단계 사실 참 어떤 도모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없다면 끝을 냈어야 되는데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참고 계속 겸손하게 대야라고 했죠 3단계 4단계에서 군자가 계속 참고 겸손하게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군자가 어떻게 할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나오는 것이죠 보면 첫 번째 그 이웃함으로 인해 부유해지지를 못한다 불부이기린 이 부이기린 이라는 표현은 앞서 소유계도 아홉 번째 소유계도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부이기린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돼 있으면 이웃하는 것만으로 인해 부유해진다는 것이죠 이웃하는 것만으로 인해 어떤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유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유계 길에서 믿음을 닦았다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서로 이웃하는 데도 부유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군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게 대하는데도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화답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죠 이로운 것은 이로써 밀고 들어가서 치는 것이다 침벌이죠 침벌 이로운 것은 이로써 침벌하는 것이다 쳐들어가서 벌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쳐들어가서 벌을 줘라 불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3단계 4단계에서 군자가 명분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로겸 휘겸을 했던 것이죠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보십시오 3단계에서 겸손함을 애써 행했지요 4단계에서 겸양을 휘둘렀지요 뭐냐 하면 명분을 축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자가 추구하는 바가 이거였죠 이게 도저히 이렇게 보니까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종을 울리기 전에 명분을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 4단계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5단계에서 쳐들어가서 벌을 준다는 것이죠 혼줄을 내준다는 것이죠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불리할 것이 없다 왜 불리할 것이 없는가 3단계와 4단계에서 명분을 축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군자가 저렇게 화를 내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의미오니 겸손함을 노래 부르는 상이다 이로운 것은 이로써 사회도를 행하여 읍국을 정하는 것이다 명겸이 다시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리고 정읍국입니다 여기는 이웃이었죠 이웃 군자의 이웃 그러니까 같은 읍국 읍의 도성 안에 있는 군자의 이웃들을 벌한 것이고 여기 읍국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읍국 읍국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했죠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범위가 확대된 이번엔 읍국을 상대로 그 읍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겸손함을 노래 부른다 앞서 2단계의 겸손함을 노래 부르는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예를 모르는 군자가 겸양의 도로 대하는데도 겸양의 도로 화답할 줄 모르는 이웃 또 다른 나라 읍국을 상대로 정벌하기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국을 상대로 앞서 2단계에서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를 밟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읍국을 정벌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겸양의 도의 범위가 같은 성 안에 있는 이웃에서 이웃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노 태백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뭐냐면 겸양의 도라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주역이 말하는 겸양의 도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죠 군자는 무조건 겸손하고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근데 보시면 노노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공손한데 예가 없으면 피로하고 삼가는데 예가 없으면 두렵기만 하고 나오죠? 공손한데 예가 없으면 피로하고 삼가는데 예가 없으면 두렵기만 하다 그러니까 공손하기만 한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손하기만 하면 피로하기만 하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손하되 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손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예입니다 군자가 공손하게 대하는데 상대가 공손함으로 화답지 않으면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화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공손하게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공손하게 대하라 이런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주역이 말하는 겸양의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공자제자 유자의 얘기죠 논어에 나오는데 믿음이 의에 가깝다면 말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것이다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군어리의 원치욕이야 공손함은 반드시 예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그거죠 제 반복입니다만 공손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공손하지 않고 무리하게 나온다 화를 내야지 화를 내지 못하면 치욕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오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손함은 이렇게 상대방이 무리하게 나올 때 화를 내므로써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손함이 오히려 군자에게 치욕을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논어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아까 앞서 나온 주역의 가르침하고 상통하지요 유교의 가르침이 무조건 공손해라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나와도 꾹 참고 공손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걸 좀 한번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비군자 유비군자 어떤 시경에 나오는 군자의 이미지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유비군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다음 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